잠시 후에 자세한 인터뷰 나눠보고요 수영 씨 오늘 조금 겁나는 커플 있습니까? 아무래도 또 같은 소속사인 우리 려욱 씨와 루나 씨 루나 잘하지 그리고 또 루나 양은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려욱 씨 봐줄 마음이 없습니까? 전혀 수영 씨한테 아 뭐 수영 씨는 보컬이 아니라서 아 이게 뭔가요? 아 이게 뭔가요? 네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요? 비교할 대상도 아니다 아 진짜 씨인 거죠?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각도 안 한 것 같다는 얘긴가 봐요 생각도 안 한.. 당치도 않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냐 깜짝 놀랐네 처음부터 수영이는 보컬도 아니다 아이고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노래 되게 잘하시던데 지금 윤도현 씨 옆에 있다 괜히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말을 왜 그렇게 해요? 좋습니다 윤도현 수영 씨 멈춰로 외쳐주시고요 네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주세요